자 반갑습니다 명탐정 셜록 슈즈 입니다 자 오늘 해볼게임 제가 탐정이 되서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게임 페이스 헌터 입니다 자 먼저 새로운 물건 찾기 의뢰를 받았어요 우선 의뢰내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바이올린을 찾으세요 음 오케이 물건을 찾아서 어 오케이 약은 되게 고퀄리티 같다 어째 이건 뭐 너무 쉬운거 아닌가요 이곳에 있군요 이불을 바로 째껴 주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망가진 바이올린 완성 자 다음 사건 펄럭 휴즈 깔끔하게 또 해결해 봅시다 자 다음은 애인을 찾으라는 의뢰에요 남편한테 애인이 있는거 같아요 그 사람이 왜 또한 증거를 찾아줄 수 있나요 탐정님 아하 그래요 이거 이거 남편이 바람을 핀거 같은데 힌트를 써서 화살표 학자문을 열고 치즈 야 근데 이거 진짜 퀄리티 되게 높게 만들었다 어 이루와 왜 가리시죠 치즈를 어그로 끌어 가야되나 치즈라 잠깐만 그러면 치즈를 이쪽에다 두는거지 그러면은 쥐가 나와서 쥐를 여기 안쪽에다가 쓱 넣어주면 뭐야 일단 에이미의 선택은? 자 최소 방어전! 셰프가 농장에서 쥐를 잡다가 팔을 다쳤어요 어서 그를 도와주세요 아이고 괜찮으신가요 명탐정 퓨즈가 왔습니다 사건 바로 해결해드릴게요 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 4마리? 몇 마리 잡아야 되죠? 5마리! 깨끗 자 다음은 여우의 장미에요 꼬마 여우의 장미가 시들어졌어요 그를 위해 새로운 장미 한 송이 얻을 수 있나요? 호수가 장미를... 장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장미를 찾아주세요 캄쨍님 그래그래 여우야 바로 내가 찾아줄게 어? 빛을... 이거 해골 좀 치워주고 돌리면 짜잔 강랑콩? 뭐죠 이게? 컵이 텅 비어있어요 자 이 콩 갖고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여기다가 심으면 깔끔 어? 뭐야?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어? 셜록휴즈 집인가요? 아 집에 남은 피자 하나 근데 누군가 또 찾아옵니다 설마 잘못 들었나? 사랑은 아들에게 요즘 내가 어떤 집단한테 미행 다가고 있는데 그들 몸을 모두 V라는 마크가 있단다 너한테 최고급 호텔을 남겼으니 이제 떠나도 된다 호텔이 오픈이 됐대요 집도 이렇게 만들 수 있나보네 오케이 오케이 건너뛰고 손님을 이렇게 초대할 수도 있나보네 야 이거 갑자기 또 호텔 지배인까지 돼버렸는데요? 자 들어오세요 선생님들 마음껏 먹고 가십시오 오케이 일단은 사건을 해결부터 한번 하러 갑시다 음 셰프 통이 다친 셰프인데 난 네 아버지 친한 친구다 요리사기도 하지 그래서요 칼이 부러져서 그러는데 보조가 필요해 날 도와줄 수 있겠니? 여기 인류사무소가 아니에요 탐정사무소입니다 선생님 그럼 네가 내 주방보조로 들어와 예? 뭐죠 이 뻔뻔함은? 내일 아침에 오도록 해 이게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요? 자 셰프가 또 아파요 다시 한번 식당을 돌봐주세요 탐정님 아 배고파 먹을 걸 줘 자 일단은 스위치에 연결해주고 자 맛있게 구워줍시다 노릇노릇하게 익고 나면 언제 익는 거야? 어 꼬치에다가 딱 꽂아주고 노릇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자 맛있는 꼬치까지 이거 만능 해결사인데 주방보조까지 하다뇨? 마녀스킨 체험카드를 획득할 수 있다? 오 오케이 자 다음은 젖소를 구해보는 건데 어어 위험해 그치만 나 현질 스킨이라고 명탄정을 넘어 마녀가 되었어 자 이거를 연결해야 되는 모양인데 돌려서 연결해주고 어 하이드로펌프구만 뭐 어렵진 않네요 내용은 하이드로 펌프 발사 휴우 오우 안 돼 너무한데 오랜 친구한테 좋은 인사 친구야 내가 누군지 기억하나? 누구였어요? 니 오랜 친구 닥터 왔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도둑이 날 목표로 한 것 같다고? 바로 사건 분석 들어갑니다 셜록휴즈 도둑의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도둑킹이 우리 집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네 그 도둑은 수배범입니다 경찰은 도둑이 따로 있다고요? 고기만 잃어버리셨나요? 물고기와 닭고기만 그러면 흔적은요? 추방 중 창문이 자꾸 자동으로 열린다 음 창문 근처에 발자국 있나요? 어 있어 발자국 사진 찍어주세요 어? 이건 사람이 아닌데요? 걘데? 왈왈 자 다음 손님 커피에 이거 뭐 탐정이야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 쓸데없이 각설탕 3개에다가 커피 한 스푼 쫄쫄쫄쫄 아 이거 뭐 다방도 아니고 말이죠 자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커피 3스푼이었군요 아니 이거 내가 본업이 아니잖아 아니 뭐야 이거 그냥 대충 드십쇼 여기요 음 향이 뭐 나쁘지 않구만 오 형사의 부탁 드디어 진짜 사건이군요 헌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말씀해 보세요 남자친구가 한 여자의 시체가 침대에 죽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자 드디어 살인사건입니다 제 전문 분야가 왔어요 사망 원인은 확인되었나요?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질식사로 죽었고 몸에는 외상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흉기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자 일단은 질식사 숨이 막혀서 죽었죠 하지만 몸은 깨끗한 상태 어떤 게 흉기일까요? 술이 묻어있는 걸로 봐서 젖은 수건인 것 같군요 이불에 물이 있는 걸 보니 범인은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르마가 피해자를 질식사에 이르게 했을 겁니다 오 탐정님이 생각이 맞았어요 근데 이게 발버둥층 흔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뭐하니 머리도 깨끗하고 상처가 없군요 그러면 약물로 피해자를 기재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지 범인은 마취제를 접할 수 있는 직업일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설마? 그렇지 까운이 발견됐고 중요한 발견이군요 사건 해결 들어갑니다 이제 우선은 가운부터 수사하자 만약 의사라면 마취제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오 의사가 남자친구 의사가 범인이에요 그렇지 깔끔한 사건 해결 완료 나이스 당신 또 누구예요? 어디서 들어오셨습니까? 난 네 아버지 옛날 동창 학교 선생님이야 그래서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니 아버지 이렇게 다 떠넘기고 가는 거 맞습니까? 아마 호텔밥 묘지에 있을 거다 나 대신 학교 아이들을 혼내주면 도와줄지 생각해보지 꼬리 없는 방구? 방구 낀 놈을 찾는 건가요? 보부가 배탈이나 방귀를 끼고 싶어합니다 수업 중에 소란을 일으켜 보부가 몰래 방귀끼게 하세요 아 이거 중간이긴 한데 학교에서 우유 같은 거 잘못 먹으면 배 겁나 아프단 말이죠 그럴 때 또 화장실 가가지고 응가한다고 그러면 거의 뭐 전교생 놀림감이 돼 버리는데 그래서 자주 쓰는 수법 아 선생님 저 배가 아파가지고 양옷이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일단 가스부터 배출해야 되거든요 괜찮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으으 배가 아파 어구로를 끌만한 게 뭐가 없을까? 어? 뭐야 이 물약은 뭐죠? 오늘 체육 선생님 배탈이 나서 이번 수업은 화학이야 자 내가 직접 실험해준다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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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하면 펑 오케이 폭발은 성공적이었어 예술이구만 슈퍼스타의 몰락 자 다음 사건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국의 여왕 샤론이 세상을 떠났어요 뭐라고요? 무대 위 소품이 마침 일요설을 하던 샤론에게 떨어졌어요 저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아 슬프지만 이 사건 냄새가 나요 어? 역시 또 살인사건이고 음 냄새가 납니다 살인사건의 냄새가 밧줄의 절단 부분이 너무 깨끗합니다 이거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핑 이건 타살입니다 어이! 적시현장 봉사고 용의자 통제! 자 용의자 3명 찾았는데 모두 제작진의 스태프들입니다 음 한명이 스태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의 상태가 똑같은 인물이 아니야 함정이 껴있네 C! 범인은 바로 너! 맞지? 그는 사원증을 훔쳐 현장을 들어온 팬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소품에 접근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하 이러면은 알리바이가 생겼다? 또 누구를 신문할까요? B 소품팀 소품팀이 아니다? 아까 B 눌렀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A 소품팀을 신문하죠 장갑을 낀거 보니 소품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노란머리에 핑크색 치마를 입은 사람이 소품실에 들어갔대요 제작진 중에 옷차림한 사람은 2명 뿐이에요 그렇다면 범인은 샤론인가? 아니 잠깐만 B B가 인정했어요 샤론을 대체하기 위해 소품에 손을 흔댔대요 아아 이거 너무 근데 또 사건 쉽게 해결한거 아니야? 자 오늘은 제가 직접 거의 뭐 셜록홈즈 빙의 해가지고 사건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또 괜찮으면 계속해서 셜록홈즈 멋지게 사건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건 해결 고기야 숙 pequeña ади attendant 제발 은퍼 실례지만 공 DU 인에 Sebeit 짐 SJ